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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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랄푸드입니다. 한랄가이저 어떠냐? 너가 뽑아... 너가 뽑아야겠는데?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불식리로 가면... 네, 좋다. 네. 사실 이 팬사인회나 이 음악방송을 하시면 굉장히 히잡을 쓰고 계신 분들 많이 오세요. 히잡 같은 걸 굉장히 머리에 쓰시고 이게 정말 예쁘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모를 빛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건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 아랍 여성분들은 특히 눈이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다 가리셨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거를 좀 가려야지 한국에서 약간 너무 눈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아니까 일단 너무 비췌하기 때문에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대상 수상자 인도네시아로 결정됐습니다. 대상 수상자 인도네시아로 결정됐습니다. 인도네시아 팀이 대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네요. 우리는 지금 집에 가요. будут подобbing.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아니요. 진짜 잘 모르니깐. 그럼요. take a selfie, 여러분. 예! Hello! Thank you Okay, let's go Okay,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Happy birthday to you Show me one more Thank you Thank you I am great Congratulations Thank you I'm so excited Thank you I should be back 그리고 미국에 있고 얘는 이제 벤크씨 팔레스타인 둘 셋 assalamualaikum we are BTS 슈크란 누이 복금 라마단 카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